여기 다 라이더를 구입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라이더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 라이더를 구입한 것입니다. 이게 인식이 높은 것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DLH볼스라는 업체는 작년에도 라이더 클리닝 솔루션을 들고 나왔거든요. 라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덜은 곳이 묻었을 때 인식이 안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씻어주는 이런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회사 이름은 디에테일 몰즈였습니다.